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전화로 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영혼 좀 담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호적의 빈칸입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호적이라는 말은 법률에서는 상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죠. 지난 2005년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호구조사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모님은 뭐 하시냐, 형제 자매는 있느냐, 이런 것처럼 물어볼 때 그런 말을 쓰는데 국가가 이 호구조사를 진행하고 기록한 게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족관계가 다 나와 있는 공문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고대 시대 때부터 호적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가나 지배 권력이 구성원들로부터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세금을 쉽게 거두려고 표를 작성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게 고려와 조선 시대에 들어서부터는 가족 내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교적인 가족 제도가 자리 잡히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싸움 없이, 분란 없이 재산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있어서 호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신분 확인이라는 게 호적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기도 했죠. 우리 옛날에 호적대본다는 얘기들 많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조선시대에 했던 호폐라는 것도 있었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인력을 통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아까 호적의 빈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호적은 있는데 가족을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관련 부서가 굉장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부터 혼인신고라거나 사망신고까지 바로바로 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고 공적인 인력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기 전에는 호적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게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주 4.3 당시에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우 그래서 좀 아팠던 역사들을 좀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4일 오후 제주 4.3 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 4.3 연구소가 증언 본풀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행사 이름이 나의 뿌리 4.3의 진실 내 호적을 찾습니다 였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을 호적에 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이름을 제대로 된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마다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는 자리였는데요.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에 빈칸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운 사연들이잖아요. 4.3 때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행방불명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 사망신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죠.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70년 동안 호적을 빈칸으로만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호적 정리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하면 가족관계 등록이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4.3이라고 하면 최근 정부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배보상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그 희생자와 또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증언 본풀에 나섰던 분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갈까 봐 또 빨갱이의 자식이라고 낙인이 찍힐까 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이 말들을 가시처럼 품은 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4.3의 해결 해결 뭐 완전한 해결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 수 있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존재를 세상에 아예 드러내지 못하시고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증언 본풀의 첫 증언자로 나섰던 강순자 할머니는 지난 1948년 12월에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가 나갔다가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신업리 자운당에서 집단총살로 5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재가를 하시고 강할머니는 외할머니 집과 외삼촌 집에서 잠시 같이 살기도 했다가 결국엔 혼자서 남의 집 아기를 봐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육지로 가서 물질을 하면서 삶을 이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강할머니가 사실 이날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웃으시면서 하다가 그 대담자 분이 오랜 기간 홀로 살아오신 삶이 어땠느냐 이렇게 묻자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겨우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서 다들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저도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고독했을까 이런 게 조금 느껴져서 저도 좀 울컥했는데요. 강할머니는 누구 자식이라고 자발 갈까 봐 무서워서 가족들이 아버지 사진이나 흔적을 다 떼어서 태우고 또 어머니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딸로 호적이 올리지도 못하고 현재 외삼촌의 호적의 조카로만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분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말도 못했던 한평생을 그런 시간을 보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삼촌의 호적의 조카로만 이름이 올라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강할머니의 분여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거네요? 네. 거기다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그냥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 말씀은 아버지가 장가도 가고 아기도 낳았지만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할머니의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은 아버지의 딸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사망신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호적 정리가 바로 정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날 두 번째 증언자로 나섰던 김정희 할머니는 정말 기구한 호적을 가졌습니다. 그 김할머니의 할머니도 아까 같은 신현리의 원병희 쪽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어머니와 혼인식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할머니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사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빨갱이다 이런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가 그런데 아들의 군대 입대 영장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사망신고를 했다고 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김할머니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호적이 필요하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가짜 아들을 만들어서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호적에 올려서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김할머니의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김할머니의 어머니는 가짜 남편을 존재가 없는 가짜 남편을 두고 있었던 거고 김할머니는 가짜 아버지를 70년 동안 그렇게 두고 살았던 겁니다. 기구에도 이런 기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짐작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가상의 인물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호적에 올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김할머니의 어머니는 지난해에 혼인 무효 소송에서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 가짜 남편과의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김할머니는 아직까지 가짜 아버지의 딸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김할머니는 특히 마음을 아파하셨던 게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헛개비 남편이랑 살고 있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수모를 당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서럽고 이 서름을 씻을 수 있게 꼭 가족관계가 절대로 정기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마지막 증언자로 나섰던 오연순 할머니는 지난한 소송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게 된 사연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 할머니의 아버지는 모진 공문을 당하고 광주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이웃마을로 재가를 하면서 오 할머니의 출생신고도 다시 당시에 바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 할머니가 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 사촌의 딸로 겨우 호적에 올려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남편분이 공직했었는데 혹시나 그 남편한테 피해가 갈까 봐 아버지 얘기를 계속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연을 알게 된 남편분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꼭 소송을 해서 호적 정리를 꼭 하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오 할머니는 형무소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지냈던 분을 찾기도 했고 또 성산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던 분을 찾게 돼서 결국 소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5년이 넘는 기간 폐소와 항소를 거치면서 마침내 지난 2019년 아버지는 오원부 어머니는 김우옥인 것을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사실 국가의 잘못이었고 국가의 폭력으로 벌어진 그 가슴 아픈 가정사들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마음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나마 어렵고 지난한 소송 끝에라도 바로 잡았으니까 이분은 정말 다행인 사례였었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 오연순 할머니처럼 호적을 바로 잡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오 할머니도 호적을 정리하는 소송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완전 피는 물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4.3 특별법이 21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호적 정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오 할머니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하는데요. 물론 5년이라는 오랜 기간 어렵게 소송을 하셔서 얻어낸 결과이긴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3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7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고 그 세월 속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이제는 기억을 해 줄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진짜 제가 혼자 제가 그냥 가서 내 가족관계가 잘못돼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록이 존재해야 하는 건데 70년이나 지난 지금 그 사람도 기록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언해 줄 사람이나 기록을 찾는다고 해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일은 대법원에 속한 업무이거든요. 지금 연세도 많으신 유족분들 개개인이 직접 소송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데요. 그나마 법원에서 4.3과 관련해서 가족관계를 정정한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망 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기록을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와 장소를 정정하는 선에서만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선 희생자 신고를 하는 절차처럼 4.3에 한해서는 좀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족이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나 하면은 그 이후 절차부터는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네. 법적인 부분이 걸리면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4.3 특별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있긴 있죠. 네. 12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작성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의 사삼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권한이 주어지는지 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특별 전단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유사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분류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제주도는 행정안전부나 소관부서에 있는 법원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이 굉장히 특수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들면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이나 작성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신청권자를 현재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사실. 이게 함부로 정정되면 또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다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4.3에 한해서는 좀 단순하게 적용해달라. 이 부분은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특수배송비 결정권입니다. 이거 할 말 많은데. 특수배송비라고 하면 제주도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택배 주문할 때 붙는 요금입니다. 네. 택배 많이 자주 사용하시나 봐요. 가끔 사용하죠. 특수배송비에 화 안내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주도민주회에서. 누구나 또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테죠. 제주도에서 물건을 붙이거나 또 물건을 주문할 때 그 배달 비용에 따라 붙는 게 특수배송비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도선료라는 거거든요. 주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되는데 그 배를 도선해주는 대가로 도선사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걸 소비자에게 넘겨서 지불하게 하는 건데 이 특수배송비를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조례안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도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주민 발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알렸는데요. 물건을 주문할 때 특수배송비가 어떨 때는 1500원 또 어떨 때는 3000원 어떨 때는 4000원까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비용을 일단 대폭 할인하고 500원 정도 선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일하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왜 무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닌데 가격은 또 다 다르더라고요. 특수배송비가.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자기는 그런 거 싫다고 차라리 해외 직구하겠다는 제주투데이의 김재웅 기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분뇌 목소리가 제주도에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조기자랑 저랑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가 진행이 돼 왔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지만 사실 제주도 내에서 농산물 출하는 농민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진보당 제주도당은 부당한 택배 도선료 문제가 불거진 게 4년이 됐는데 도민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도선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 준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도민보다 재벌의 돈벌이가 더 우선이었고 힘은 있지만 의지가 없었다고 규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당은 이어서 우리 당은 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표준 도선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이번에 방향을 정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진보당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진보당다운 워딩이긴 합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네. 직접 나선 거죠. 그러면 도민이 도선료를 책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날 도당이 설명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일단 도지사가 표준 도선료 책정하고 관련한 전반적인 사무와 또 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도지사가 좀 책임지게 하는 이런 규정이 하나 있고 또 도선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과도하게 되는 도선료는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또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전문가와 함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주민발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도 실무부서와도 협의를 거쳤는데 제주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에 도당은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는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돌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명이 그럼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내 아라동이나 연동 같이 주민이 많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서명운동 지역을 선정했고 또 2차로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서명운동은 사람들 통행이 많은 길거리와 대형마트 앞 그리고 대형병원 앞 등하고 또 노동 현장 12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시민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1012명인가요? 네. 필요하죠. 발의 숫자가. 네. 그렇습니다. 도당은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워낙 발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1,000명은 훌쩍 넘는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실효성 아닐까 하는데 택배 운송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잖아요.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표준 도선료를 도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벌칙 조건 같은 건 아직 이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대로 알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일단은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비슷한 서명을 택배노조에서 예전에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는 아니었고 택배료 인화와 관련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 같으니까 또 아마 택배료에 불만이 많은 분들께서는 앞장서서 서명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여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중간에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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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